어떤 6, 7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고아원의 고아였는데 아들이 둘인 분이 그 여자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 6, 7살 된 여자아이가 이 집에 입양하루다 들어와서는 이 양엄마가 자기 친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 입양녀가 견딜 수 없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내가 우리 집 식구가 되어서 우리하고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오빠들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싫어하면 같이 못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빠들과 이렇게 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아이는 그러한 말도 듣기 싫어하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뭐든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는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식사해야 되고 같이 예배를 봐야 되고 같이 뭐든지 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있기를 원하고 이 가족들과는 너무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여자아이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아이에게 타이르고 이야기해 주고 관심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이 집안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는데도 이 여자아이는 그 양부모가 해주는 그 말, 규칙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나는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데도 이 양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다시 과거의 고아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 아이의 삶이 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공부도 잘할 수 없고 먹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대인관계 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 가정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이가 나를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울고 말을 듣지 않는데도 이 양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계속 관심을 나타냈어요. 그런데도 여자아이는 끝끝내 거절했어요. 부모는 알기 때문에 또 아이를 위하여 이야기하고 아이는 거절을 하고 이러기를 계속 하다가 양부모가 내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나는 옛날처럼 늦잠 자고 나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부모가 어쩔 수 없이 파양을 했어요. 그 아이를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그 고아원으로 되돌아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랑은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연합을 할 때만 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와 연합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 사람들 마음에 호소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냐면 사단의 자식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고 사고가 나고 전년병이 만년하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기아가 극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기 위하여 계속 계속 하늘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연합하자. 나와 관계를 갖자고 우리 마음에 계속 호소를 하는 것이 우리 양심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귀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싫다고 분리가 될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떨지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하는데 마음이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천국이 됩니까? 지옥이 됩니까? 네. 그런데 둘이 마음이 연합이 되면 천국이 되죠. 그래서 회귀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런데 이 회귀하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연합하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다시 데려다 준 그 아이가 끝끝내 부모 말을 거역을 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그 아이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을 그 아이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계속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의 사랑으로 호시하셨는데도 내가 끝까지 거절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을 포기할 때 관계를 정리해버릴 때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관계를 정리하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쪽에서 이제 사람들을 포기해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도 호소하고 저렇게도 호소하고 말을 하지만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 쪽에서 이제 더 이상은 너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와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그러면 엄청난 살인을 하고 사건을 저질러야 죄를 짓나 보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 그걸 다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때 느끼는 고통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뜻을 따라주려고 하죠. 저도 제 아들이 요구하는 거면, 부탁하는 거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부관계가, 친구관계가 원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에요. 또 서로가 뜻을 잘 받들어주면 관계가 회복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정말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순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다 따라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순정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시기만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곧 나와 아버지는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언제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감정이나 생각은 포기해야지 돼요. 이것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애정이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무조건 입을 다무는 것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만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넣어주시는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연합을 시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약점과 실수를 생각나게 하고 저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이간질 시켜놓았고 사람들을 다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사단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합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죄값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치 이 고아원에서 좋은 집으로 입양되어 온 아이가 이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자기 미래가 행복하고 좋을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그 고아원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말했던 그 아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선택하게 되고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죄값 그러면 아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죄값으로 이런 암에 걸렸구나 아 내가 그 죄값으로 이렇게 사업이 망했구나 아니면 내 죄값으로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불행한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죄값으로 주신 것이라고 사단이 그 생각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절대로 넣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았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듣지 못하고 거절을 하면서 나는 자꾸 이 세상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간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끝끝내 거절을 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포기하세요. 사람을 정리해 주세요.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전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야 나를 버리셨나이가 하는 뜻이라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죄값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의 어떤 사망이나 질병이나 사고를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것은 사단이 말하는 죄값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값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을 죄값이라고 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우리는 말을 해줘야지 돼요. 우리 마음에 아 내가 이렇게 병이 든 것은 내가 누구누구 돈을 떼어먹었더니 아 내가 누구누구에게 뭐 아 내가 바람을 폈더니 내가 뭘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셨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러한 모든 사고와 재난과 질병은 사단이 나에게 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죄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을 사단은 이미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단은 이미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에서부터 사단 쪽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땅에 와 있는 것을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그 죽음을 이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 고통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서 알아요. 자식이 죽었다고 전화가 올 때 전바가 올 때 어떤 부모도 견딜 수 없어요. 내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어떤 부모도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식들 양자 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을 겪는 그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 죽음을 이처럼 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는 그 기가 막힌 절교를 외쳐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영생인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관계를 청산하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무엇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이것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문제는 사람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해서 물러가시거나 위험하다고 해서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는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안 들리는 것을 화인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전혀 무반응 그것을 화인맞은 양심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양심이 움찔움찔하고 가책이 느껴지고 갈등이 느껴질 때 그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거나 여기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해서 물러가시거나 위험하다고 해서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직 그분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 비록 마음이 완구한 자들로부터 그분의 사랑이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분은 반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을 더욱 힘있게 호소하신다.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분의 사랑의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양심 가운데 계속 당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하는 것을 내가 나를 믿는다 사랑한다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아 전이 말씀을 읽으면서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하실 수 있을까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우리도 우리도 자식이 잘못될 때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고 불길처럼 치솟아 오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이 세상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선택하면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력과 눈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것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의 생각을 골몰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세상을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순간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기고 남편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내 정신을 고착시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주 정병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이다 기적 중에 기적 신비 중에 신비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는 그래서 콜롯에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이 세상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섭섭하고 분하고 야속해 그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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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계속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음성이 두려움이나 분노나 질투나 이기심이나 어떤 끊지 못하는 악습이나 다 이 생각이 돌아가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돌아갈 때 이쪽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그래 내가 죽었다는 건 나의 이쪽 생각이 포기되고 없어진 것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 아유 사모님 제가요 백번을 예수님 예수님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 생각이 계속 돌아가던데요 그래서 내가 백번 세느라고 고생했겠네요 한 번 예수님 두 번 예수님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속에 내가 이 생각이 완전히 안 들어올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부르리라 아주 이 결심이 얼마만큼이나 단단하고 구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빨리 끊어질 수 있고 안 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단단히 내가 절대로 질투하지 않겠다 내가 이 생각 도박장에 다시는 안 간다 내가 화투를 다시는 안 한다 술을 다시는 안 먹겠다고 아주 많이 결심을 단단히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빨리 회복을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결심의 깊이만큼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심은 안 하고 한 50번이나 100번 불러봐야지 부르면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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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초점을 어디다 맞췄어요 부르는 데다가 숫자 세는 데다 맞췄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밥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밥 먹는 거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15분만 늦어도 막 짜증이 나 왜 밥 안 주는 거야 왜 빨리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막 신경질이 나 그런데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마음의 결심을 딱 하면 여기 진수성찬이 차려졌어도요 마음의 요동이 전혀 없어 3일 동안 맹물만 마셔도요 식욕을 넉넉히 억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결심이 나는 밥을 먹을까 말까 먹어야지 그런 사람은 와서 15분만 늦어도 짜증을 내지만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딱 결심을 단단히 하면 3일 아니라 일주일 40일도 굶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이에요 내가 도박장에 술집에 안 갈 거야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될 때까지 예수님을 부른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굳은 결심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부르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아주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고 다부지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고 10편 40편 1, 2, 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나 좀 이 생각에서 건져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금방 안 오셔 그것이 지금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것이예요 내가 여와를 빨리 이 도박장에 가고 싶은 생각 술 먹고 싶은 생각 빨리 해방이 돼서 빨리 해방이 돼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빨리 안 오셔 이 끝에서 나오는 예수님 소리가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 소리를 부르지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을 쓰라는 이 부르지즘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들여지는 끝장을 보야말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부르지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예요 내가 예수님을 50번 불렀는데 효과가 없어요 100번 불렀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그 마음에 뭐가 깔리지 않았냐면 결심이 깔리지 않은 것이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근데 여기에 부르지즘을 아 됐다 됐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결심을 했구나 지금 도와주면 되겠다 하는 그 정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정점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해 하셨다 그 정점에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욕망에서 질투심에서 분노에서 야망에서 확 건져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 만나면 약장사하기 시작해 이 신약구약 경험한 신구약 선전에 신구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그분이 나를 나의 도박 술 담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이것을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해야지 돼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10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단 한 명도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20년 동안 믿었는데 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이 놀라운 이야기를 가만히 나만 가슴에 묻어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맛있는 떡을 먹고는 입 싹 씻고 나오나요? 나만 먹겠다고? 이것을 막 가족 친척들한테 막 먹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예수 먹어서 약효과를 받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약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약을 사잡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꼭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마음이 천국이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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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